최근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연수회,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이 집단 불참석한 것과 관련해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던 중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 출석을 요구한 것을 두고 노동계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전교조 경남지부는 노조를 감사할 권한이 없는 사측인 교육청의 노조 감사 시도는 보복성이라 규탄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응조했습니다.